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 한 권을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저도 좀 읽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인상이 깊어서 제가 다른 분께도 선물로 많이 드렸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은 책 제목은 프로그래머 철학을 만나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구체적인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제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그 요소를 이제 그게 내 마음이죠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가 철학은 잘 모르지만 어떤 철학적인 이와기와 엮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좀 재밌는 책입니다 예 부담없이 읽을 수 있구요 2014년도에 나왔죠 예 그래서 보시면 어 실제 추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추천도 많이 있구요 음 뭐 목차 보면은 뭐 철학 책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뭐 첫번째 자존감 두 번째 챕터는 지속적 발전 뭐 하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논리적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실천적 지혜에 대하여 제목만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죠 예 미리 보기에서 보면은 자존감 자존감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뭐 여기 색깔 채워져 있는 거 있는데 음 여기 보면 철학적인 어떤 내용도 같이 나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는 원인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이다 이건 철학적인 내용이죠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머 나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입장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예 즉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거듭하면 무력감에 빠진다 예 아주 일부인 얘기이긴 하죠 뒤에 보면은 쭉 보면은 네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과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인 어떤 내용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실제 현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부분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죠 예 예 그래서 이 뒤에 전체적인 내용은 예 지금 말씀하신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철학적인 내용 기반으로 해서 그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내용으로 비유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책도 뭐 비싸지 않고 이게 두껍지가 않을 거에요 예 그래서 꼭 한번 예 읽어 보시면 뭔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이제 처해 있을 때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 드린 책은 프로그래머 철학을 만나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